오늘 여러분에게 또 소개시킬 멋진 네번째 초대 가수입니다. 오늘 초대 가수는요. 여러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이 가수를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또 멋있는 가수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 오늘 힘든 시기를 이겨내줄 수 있는 또 멋진 가수 신인 가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시고 노래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가수 손비나 군입니다. 가수 손비나 군입니다.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린 목들은 외로 그리고 내 적셔진 인생 이렇게 삶을 하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있는 날 기어진다고 할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 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 발로 끝난 날에도 그대는 볼 순 없어 너와 남은 운명일 거야 우리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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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랑하고 인연을 매줬나 차라리 저 멀리 그를 비워진다고 갈 수 있는 말 행여나 찾아올까 아 아 아 가슴이 사랑을 잊은 못해 이별로 만난가요 그대 먹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대 그대 볼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여 땜